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메리에타 데이비스의 지옥간증 안내자가 내 이마를 만지자마자 곧장 밝은 영광이 사라지면서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암흑의 담에 둘러싸인 낮고 어두운 지하 묘지를 통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덮쳐왔고 나는 언뜻언뜻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놀랍고 두려웠던 나의 생각은 혼란 그 자체에 빠져들었습니다. 더 내려가자 멀리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닷물이 바위 계곡으로 폭포처럼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잡고서 서서히 내려가려고 호우적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끔찍한 심연으로 떨어지는 것을 어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푸른 어둠 속에서 섬강이 나타났습니다. 그 빛이 사라지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음산한 악령들이 악마의 불을 들은 채 내 주변을 떠다녔습니다. 변화가 아주 심하고 두려울 정도라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음에는 공포와 절망뿐이었습니다. 정말 두려웠습니다. 도움을 구하려고 안내자를 돌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의 고통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끔찍한 곳에 홀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하고 싶었지만 기도를 시작하자 순간적으로 나의 삶 전체가 떠오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조금 더 기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부르짖었습니다. 지상에서 한 시간만 뒤로 돌릴 수 있다면 잠깐 동안만이라도 돌아갈 수 있다면 천국에 어울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러자 양심이 괴물처럼 반발했습니다. 기회는 없지 않았지 지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마련한 것을 외면했잖아. 철저하게 무시했다고 이제 이 암흑과 저주의 장소에서 하는 호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설상가상으로 과거의 온갖 의심과 해의가 짐승처럼 일어나면서 나를 둘러선 채 노려보며 조령했습니다. 나의 사고방식은 모두 그것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떤 비밀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변의 암흑이 나를 맞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곳으로 급하게 떨어졌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빨갛게 달궈진 삭탄의 한복판에서 정갈을 밟는 기분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너울거리는 나무에서 불길이 치솟고 수그러들지 않는 불꽃이 꽃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에 다가가는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스스로 빛을 바라는 물체들은 너무 뜨거워서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열매를 따서 맛을 보려고 하자 손과 입술이 다 들어갔습니다. 함께 어울려서 피어있는 불꽃들은 지독한 유독가스를 내뿜어서 냄새를 맡는다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대개는 불타는 알갱이들이 떠다녔습니다. 목을 죽일 수 있는 물을 찾으려고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분수와 감목 사이에서 흐르는 겨울과 잔잔하고 평온한 연못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못은 또 다른 호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짝이는 분수에서 떨어지는 것은 물이 아니라 녹은 나비였습니다. 나는 두려워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작은 겨울은 용광로에서 흘러나오는 액체 금속 같았고 깊고 고요한 연못은 가늠할 수 없는 열기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도가니에 담긴 불타는 은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이 끔찍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영혼이 다가오는 곳이 보였습니다. 지상에서 내가 알고 지내던 여자였습니다. 메리에타, 여기서 다시 만났군요. 그런데 그녀가 잠시 말을 잊지 못한 채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당연히 그렇지만 당신은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이 보는 것처럼 나는 형체가 없는 영혼이에요. 구세주의 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이곳으로 오게 됐죠. 계속해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감각은 여기서 훨씬 더 예민해집니다. 고난에 대한 자각과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 지상에서보다 훨씬 더 강해집니다. 홀떨히 생각하는 동안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분은 선하세요. 우리는 창조리의 보복 때문에 이런 신세에 놓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메리에타 이런 재앙은 우리가 믿음과 도덕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지켰다면 안전했겠죠. 평안하고 완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예요. 평강과 천국의 간사한 적이라고요. 도대체 인간들은 어째서 제 맘대로 살아가려고 할까요? 감정이 격해지자 그녀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더 이상 내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영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고 떠나시오.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고통이오. 우리가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떠올리게 만들고 있으니 그가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떠나지 마시오. 어째서 당신과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소. 여기서 악의 세력에 관해서 깨달은 것과 사람들이 그것을 끌리는 까닭을 설명하겠소. 내 말을 잘 들으시오. 그가 생각을 정리하느라 또다시 말을 끊었습니다. 영혼이 육신 안에 있을 때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소. 안에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오. 하지만 죽어서 이 세계에 들어서면 영혼이 존재의 전부로 바뀌게 되는 것이오. 영혼 이외에는 존재할 수 없어. 영혼은 어디든 가고 무슨 일이든 가능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상의 사람들은 영혼이 육신을 떠날 때 죄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오. 하지만 여기에는 악과 고통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소. 그가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면 늘 좋지 않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오. 생명과 온전함이 아니라 죽음뿐이오. 죄는 하나님과의 삶을 아사간다오. 우리가 그 법을 어길 때마다 삶 속에서 일일이 확인할 수 있어. 그렇게 끔찍한 결과가 가득한 게 바로 이곳이오. 그는 일그러진 얼굴을 들고서 절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어째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감각을 믿고 죄를 범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째서 사람들은 범죄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것일까요? 그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당신은 지상으로 돌아갈 테니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오. 당신이 본 것들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그릇된 갈망을 계속해서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해 주시오. 지금까지 메리에타 데이비스의 지옥관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멈추고 회귀하고 예수님을 나의 인간과 구세주로 믿어 전국에 이릅시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